와 이거 완전 센트다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요. 안녕하세요. 한지붕 세가족. 한지붕 다시 한지붕 세가족. 네 감사합니다. 이거 사진 하나 찍는거지? 이거 사진. 잠깐 기다려봐. 저기로 뭐 찍냐? 녹화 잠깐 눌렀어. 녹화 지금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지금 녹화중입니다. 한지붕 세가족. 오늘의 세트장은 우리 김기떼 만들었습니다. 네 저에요. 김기떼 촬영 감독님.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이렇게 세트장을 꾸미니까 갑자기 마음봇이 되었어요. 감사합니다. 성형외과 갔다온 느낌입니다. 방송하는거에요? 아니죠? 녹화중이에요. 녹화하기 때문에 잘라내도 됩니다. 지금 심리365님이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이 동네에 맘에 들어요. 마석365. 나 마석36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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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석365. 삼심육십오십.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. 그래 나 가운데라서 어쩜 66이네. 하하하하 진짜 우리 마석의 이사옥이 너무 잘한거 같아요. 마석365. 하하하하 옥상 진짜 짱이에요. 너무 좋아요. 우리 동네가 현대와 과거의 조화 네 맞아요. 2020과 7080의 조화 오늘 그거를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앞으로 우리 옥상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. 옥상으로 오세요. 옥상 이사옥. 옥상 이사옥. 우리 동네 정말 맘에 듭니다. 다 마석으로 이사하세요. 오세요. 마석도 옥상 오늘 이 세트장으로 해 주어서 이 세트장 너무 좋습니다. 그거 하는거 어때요? 하하하하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게 될 거에요. 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. 날알아닙니다. 바이바이. 안녕.